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딴지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딴지 라디오 전체 채널 개편이 됐죠. 그래서 뭐라 그래? 채널? 클럽? 지금 아직 완전히 개편은 안 되는데 저희 딴지 마켓이랑 라디오랑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개편하려고 여러 가지 기획 단계 있고 설정도 바꾸는 게 있어서 아마 호요일 피디가 당분간 바꿀 것 같습니다. 바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다. 물어놓고 쓸데없는 말 해. 이게 뭐 이름이 뭐라고? 이거 파리크루아상에 파는 과자. 뭐야? 왜 우리가 파리크루아상 광고비도 안 받고 광고를 해줬지? 그러게요. 후불자 내놔. 뭐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 이름이 뭐라고? 세로미 박세로미 박세로미 박세로미니 아니면 박세로미니 박세로미 네 글자예요. 세로미 이름이 세로미야. 박세로미 아니라 박세로미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뭐 이런 이름이 옛날에 있었는데 에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이 무식한 놈아 에이 기네스북에 있어 그래? 진짜로 어떤 아저씨가 딸딸딸딸 이렇게 딸만 계속 낳았다가 아들을 낳은 거야. 박씨 아이 아저씨가 그래서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라는 이름을 지어서 신문이랑 TV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왜? 그런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 왜 하는데? 걔 인생은 어떻게 되라고?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럼 안 될 것 같아. 아니 되게 부모로서 자각이 없는 것 같아. 큰 화제가 됐다니까. 검색해봐. 아 그래?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검색할 필요성까지 못 느끼겠어. 아니 그 신기한 아 근데 그게 많이 컸겠다. 형 먼저 본 거야 그럼? 교통사고는 암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벌써 멀쩡한 사람도 죽일라 그러네. 아니 죽었을 수도 있지. 아 그렇지. 그건 남 모르지. 확인. 근데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하긴 형도 감옥 갈 줄 몰랐으니까. 몰랐지. 아 갔다 왔어? 안 갔지. 벌금만 냈어요. 300만 원 냈답니다. 아니 150인데. 아 150이에요? 오 깎였네. 네. 정신 재판고라가지고요. 원래 10만 원 내도 됐는데 변호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박새롬이 양이 새로 투입을 해서 계속하니 아니면 넌 또 바뀌니? 죽돌린 말씀에 의하면 일단 두 달 이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두 달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한 8회 정도는 같이 가는 걸로. 그렇죠. 최소. 그리고 또 그냥 새롬이가 아니에요. 응급실에 갔다 온 새롬이에요. 왜 갔다. 저 지금 봐봐. 새롬이 저 눈썹에 지금 반짝을 붙여있잖아. 그러네. 응급실에 갔다 왔거든. 근데 혼자 걷다가 혼자 화장실에서 머리 박고 혼자 응급실에 갔다 왔다. 좀 고독한 아이구나. 나중에는 고독사할 우려가 많겠다. 내가 그걸 듣고 약간 아부다니 형국에 맞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앉았으니까 충성서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충성까지 해야 돼요 제가? 가능한 어쩌고 여기 엉겄다 억울한데. 가능한 어쩌고 저쩌고 그런 되게 천박한 방송 있지 않나? 너 거기에서 좀 활동한 걸로 내가 아는데 아니야? 거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충성서약을 해서 거기에서 발을 끊거나 아니면 사력을 다하지 않겠다. 여기에 사력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겠다. 뭐 이런 충성서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딴지라디오는 다 한가족이지. 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려고. 그럼 가시네. 왜? 다 한가족이야 딴지라디오는. 서로 막 끌어내리고 이런 존재 아네. 아니야. 겉으로는 그러면 안 돼. 겉으로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안 제가 최선을 다 할까요? 청취원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사고가 나면 다 이제 가는 거기에서 사주한 걸로. 그런 결론을 내리면 되겠고. 좋다. 자 오늘이 아니라 저희가 한 2주 쉬었어요. 그렇죠. 2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3주까지 쉰 게 돼버렸네요. 원래 2주 쉰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 우리 니린이들은 늘 양해하는 삶. 니들이 양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이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게시판에도 막 팟빵인가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방송 그냥 하차할 거면 하지 마라. 하지 맞자? 그건 아니지 또.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 3주 만에 왔는데. 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게시판이 뭐 클럽? 뭐 이렇게 개편이 됐고. 그건 좀 전에 됐는데. 그걸 이제 알면 어떻게 해. 진행하는 사람이. 네가 나한테 며칠 전에 자랑했잖아. 자랑한 게 아니라 한 번도 강조한 거지. 왜냐하면 어제 들은 걸 형은 오늘 까먹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한 시간 전에 말한 걸 지금 까먹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클럽에 좀 들어가서 뭘 해라 그랬잖아. 클럽에 가서 이제 소통을 하라 그랬지. 트위터만 맨날 쳐다보지 말고. 그런 건 인생의 낭비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트위터 인생의 낭비란 말을 트위터에서 적고 있으면서. 팟캐스트는 인생의 낭비란 말을 팟캐스트 하면서. 정말 그건 일관적이다. 3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어. 많은 일이 있었지.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약간 지금 멈칫하지 않았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일이 있었어. 뭔가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일이 있었겠지. 그런데 본인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박근혜가 됐고요. 그게 3주 사이 일어난 일입니까? 그리고 날씨가 추워요. 아 그래요? 굉장히 추워요. 그렇습니다. 체감온도 25도 막. 아니다. 영하 25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일이 많았어요. 푸틴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오바마. 그렇죠. 시진핑이. 그렇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뻘소리를 삑삑 하고 다니고. 그거 맞네요. 그리고 시진핑. 시진핑. 핑핑거리고 다니고. 되게 13억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권력에 오르기 위해서 핑핑댔겠지. 많은 일.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지구촌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3주 동안 이렇게 큰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북한에서 수소폭탄. 뭐 이렇게 뿡. 중국에서는 핑. 북한에서는 뿡. 대기 본인하고 전혀 상관없잖아. 보면 되게 국제사회 분석하는 것처럼 얘기해. 글로벌하게 전 지구적으로 3주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3주 사이에는 항상 뭐 많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렇죠. 마사오 님은 일본이 기준이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도서출판 생각비행. 아 예. 지금 광고해 주는 거예요. 이제 광고해 주는 거예요. 도서출판 생각비행이란 곳에서 편파적 인터뷰. X 범인. 이 범인은 전과자. 범죄를 저지른 범인. 뭐 마사오나 마사오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범인.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제목 참 잘 지었네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지었는데. 왜. 후짓네. 왜 후짓. 어제는 좋다고 했잖아. 되게 제목 잘 지었다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범인은 이 안에 없다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X 인터뷰. 그런데 X는 왜 들어갔는지 뜬금없지 않나요? 그거 아무 이유 없어요. 출판사에서 디자인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용의자 X의 헌신 그런 느낌 주려고 했대. 전혀 그런 느낌 나지도 않고. 없었으면 좋을 뻔했어. X는 정말 의미가 없어. 그리고 밑에 보면 딴지일보 부편집장 김창규. 비범한 여섯 명을 만나다. 누군지 알아요? 어 되게. 그치. 그치. 쓰레기. 우와. 옛날 쓰레기래.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아는데요. 여섯 명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 여섯 명이 강준만. 당대 룰을 바꾼 남자. 제 중학교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죠. 유시민. 유시민의 욕망은 유시민. 유홍준. 유홍준 옳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제가 이름 밑에 불러드리는 거는 소제목이라 그럴까? 한 줄 평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참 누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잘 카피를 뽑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외수. 이외수 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철희. 이번에 더민주 입당하셨죠. 정치평론가. 두문 정치 전략연구소인가. 뭐 아무튼. 소재 안 하셨는데. 이철희. 이기는 싸움에 대하여. 그리고 주진우. 가장 무능한 기자에서 가장 유능한 기자로.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있는. 여섯 명의 범인. 평범한 사람은 이 안에 없다. 이 여섯 명 중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범인은 이 안에 없다. 딴지마켓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3주 안에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광고를 하게 됐네요. 지가에다. 자 알겠습니다. 나도 형 쟁라면 광고할 거 아니야. 핑.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지? 없지? 자 그래서 3주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완전히 훌러덩 바꿔버렸어요. 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업데이트를 바꾸기로 했어요. 엄청난 개편을. 월요일은요? 네. 월요일 뭐. 어제 왜 했는데 어떻게 오늘 까먹지? 뭐 신기하다. 야 우리 첫 코너가 뭐냐. 아 오늘의 반성회. 그러니까. 코너 안색깔. 반성회를 항상 먼저 해줘야지. 월요일은 오늘의 반성회가 업데이트돼요. 네. 그리고 화요일은 니뽕이다. 네. 일본의 뜨거운 이슈들을 다루고 있죠. 트렌드. 이런 거. 트렌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번에 트렌드하다가 트렌드 아니었잖아. 2년 전 거 들고 왔었잖아. 옛날 트렌드. 옛날 트렌드. 포함한. 포함한. 그냥 트렌드.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곧나간지. 응 곧나간지 하고. 공부질문들. 어? 아 맞다 맞다. 다시.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야 진짜. 형 머리 그 무거 같아 갖고 보면. 진짜 그 무거. 야 씨 우리 마누라가 하는 소리 하지마. 진짜 그 무거 같아. 어떻게 잘 까먹지. 별로 신경 쓸 일도 없잖아. 자 월요일은. 과학뉴스 보니까 야동 많이 보면 기억력 나빠진다는데. 알았어. 진짜 맞는 것 같아. 자 월요일은 오늘의 반성회. 겨누한 색깔. 그렇죠.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한 거고요. 마사오님이 억지로 하고 있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네 뽕이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곧나간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 관련된 질문들. 그러니까 이 오늘의 반성회나 이런 것들에서 분리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따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어떤 공부와 관련된 또 질문들 이런 것들은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곧나간지와 함께 묶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목요일. 목요일은 드디어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니미.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공부하자. 그렇죠. 견문을 넓히자. 그렇죠.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니미는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 마동탁 가족이 나오는 시간이죠. 그렇죠. 스토리가 있죠. 그거는 이제 목요일 날. 마사오님이 벌써 스토리를 다 까먹었겠지만. 그리고 금요일. 뭐였지? 주말에. 주말에 영화나 음악. 이제 일본의 콘텐츠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일본의 가요. 제이팝. 또는 앵까. 그리고 일본의 영화. 이런 컬처. 그거 말하는데 되게 힘들게 말한다. 컬처. 그거랑 말하는데. 분가. 분가. 문화. 일본의 제이팝이라든지 영화. 만화도 될 수 있죠. 만화. 이런 거에서 명대사라든지 좋은 가사들. 알려드리는 코너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쉴 새 없이. 매일 업데이트를. 그렇죠. 매일 업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안 되면 그만인 거예요. 언제는 무슨. 무책임하다. 못 줄 수 없잖아. 자. 되게 설레지 않나요? 이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업데이트 됐는데. 매일 업데이트던데.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들이. 우와. 하지만. 어떻게 뭐. 그게 잘라서 가는 걸 뿌리잖아. 쉿. 정해. 누가 보면. 이게 또 어학 방송은. 이런 또 공부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 것보다. 또 조금씩.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게 더 좋다는. 그래. 그런. 그거 나사에서도 연구업 결과가 있잖아. 그렇죠. 그거 코옵이면서 말하지 마. 알았어. 나사 연구 결과를 코옵이면서 말하지 마. 알았어. 그럼 일단 나사 연구 결과는 없겠지만. 일단은 코옵이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왜 이렇게 써놨지? 오늘의 반성회. 코너 제목 정도로 외우더라고. 오늘의 반성회인데. 내가 낙서처럼 메모할게요. 이거 무식의 반영인가? 뭘 알아서 알았어? 오늘의 번식회라고 써. 왜 반성회를 번식회라고 써놨지? 그래요? 뭐 네이밍은 좋네요. 언젠가 한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성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인 이용구에서 미팅 행사를 하면 오늘의 번식회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번식회. 시작해보죠. 오늘의 반성회. 아, 잠깐만. 오늘의 반성회.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저희가 가져오는 곳이. 클럽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클럽화 됐는데. 오늘도 저희 이거 하나. 나이트클럽 차이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나이트클럽 되게 많이 갔나 봐. 딴질보 메인에 가보시면. 이제 라디오라고. 바로 딴질보 로고 밑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통합적으로 한다고 라디오는 원래 따로 별개의 홈페이지로 있었는데 그 카테고리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중요한 거 하잖아 뭐 말 말하면 하품이야 바보가 아니면 마사오가 아니면 다 볼 수 있어 말을 왜 그렇게 해? 말을 왜 복잡하게 해? 어떻게 찾아가시면 돼요 진짜 무척인하다 와 진짜 클럽이란 게 있어요 어쨌든 라디오 들어가서 영광클럽 밑에 보이실 거예요 그거랑 저희가 팟빵에서 주로 댓글을 가지고 오죠 자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송회 오늘의 반송회 우리가 3주 동안 쉬어서 반송할 게 되게 많아요 자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제목은 이제 이 방송 접어야 할 듯 회당 몇 다운로드를 기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시즌 1에 비해서 인기는 떨어지는 느낌이고 컨텐츠는 풍부해진 것 같지만 뭔가 근본적인 웃음이 없어짐 신선한 맛이 떨어짐 마사오가 죽돌에게 난처하게 말하면서 죽돌이 당황하는 개그코드가 사라짐 2주 쉴 게 아니라 그냥 쉬는 게 어떨런지 라는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되게 좋은 의견 아니예요? 좋은 의견 고마운 의견 쉬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근데 이 퍼지거리 전문 내 건의에 따라서 2주 쉴 게 아니라 그냥 푹 쉬는 게 어떠냐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 퍼지거리 전문님이 걱정이에요 왜 걱정입니까? 그럼 이런 퍼지거리 전문님을 위해서라도 방송은 그냥 계속해야겠네요 자 다음 의견입니다 브레즙 전문가 브레즙 아니고 브레릅 전문가 브레릅 전문가 브레릅 전문가 이 뜻이 궁금해요 브레릅 전문가 뜻이 뭐지? 몰라 죽지 않는 돌고래님 메구리상 영상 보신 듯 시즌2 에피소드 14에서 죽지 않는 돌고래님이 메구리상을 처음 봤을 때 참하고 전혀 AV 배우 같지 않다고 말했을 때 메구리상이 오 영상보다 달라요? 할 때 죽지 않는 돌고래님이 네 실제보다 달라요 라고 하셨네요 봤다는 얘기? 에피소드 15에서는 영상을 본 적 없다고 하셨는데 시즌14 35분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실제로 메구리상을 앉혀놓고 와 참하고 전혀 AV 배우 같지 않다 그랬더니 메구리상이 오 영상하고는 달라요? 그랬더니 네 영상하고는 실제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라고 한 주제에 그 후인 에피소드 15에서는 영상은 본 적 없다 정말 안 봤어요 오리발을 척 내밀었어요 안 봤어요 진짜 추임새를 넣어준 거예요 그때 또 오셨는데 안 봤다고 하면은 AV 배우로서 좀 그렇잖아요 뭐가 그래?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인터뷰를 하려면 좀 준비라고 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그거였죠 실제 마서님이 진행한 팬미팅에서도 봤고 그 사진으로 본 거에 비해서 너무 다르셔서 깜짝 놀랐지 영상은 아직 못 보겠어요 부끄러워서 비 에이 못 봤어요 진짜 비 하여튼 정말 못 봤습니다 비 알겠습니다 못 봤으면 봤다 그러지 그럼 봤다 그래 안 봤어 진짜 비 자 다음 이런 니임이 민용님이 남겨주셨네요 제목은 이런 니임이고 글쓴이가 민용 코너의 어원이 된 도시에 다녀와서 증거사진 첨부합니다 니임이시를 정말 갔다 오셨어요 니임이시 신견시지요 세신자에 볼견자 이분은 정말 무슨 관광을 다녀오셨나 보네요 밑에 보면 종유석 속순을 귀여워해 주세요 아껴달라는 말이네요 니임이시라고 적혀있네요 니임이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알아요 굳이 여기까지 다녀와서 인증할 필요 없는데 종유석이랑 속순을 보고 오셨나 보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민용씨 우리 민용님께서 인증하셨어요 니임이는 존재한다 냉면 고양이님입니다 2주 쉬셨으니 쉰내 나기 전에 일본어 공부합시다 우선 지난 방송에서 쿠리스루를 문의드렸던 것은 크리스마스가 장난치신 그분이네요 일본어 교육의 형식을 빌려 청자님들에게 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저의 작은 배려인데 너 친구 없지? 라는 비수로 옛날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배려가 계속되려면 배려한다 배려하면 사무라이니 사무라이 관련된 국어를 집어치 어쨌든 마사원님 이분한테 냉면 고양이님한테 친구 없지라고 그랬죠 이상한 드립을 쳐서 그랬더니 지금 또 한단의 소리가 와 옛날에 틀린 말 하나도 없네요 배려가 계속되면 배려한다 배려하면 사무라이니까 사무라이에 관련된 한국어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는요 땡! 니돈 내고 사무라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친구 없다니까 정말 인간 친구 없어 마사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좀 빈도가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 있네요 일본어에서는 문어체 활용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문어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쓰지 않는데요 문어체보단 국어체가 많을 듯합니다 문어체에 관련된 일본어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인간은 지 혼자 묵치고 잠궂치고 Q라고 썼잖아요 질문이잖아 그런데 자기가 일본어 예문을 지 혼자 들고 있어 문어체를 이용한 대표적인 요리인 타코야키입니다 아 그 문어체? 아 문어체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네요 그래요 문어체를 이용한 대표적인 요리인 타코야키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어는 문어체가 들어간 요리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문어체보다는 불에 살짝 구워 맥주 안주로 먹는 구어체나 국반찬으로 쓰는 진미채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 문어체가 별로 없고 구어체나 진미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몰라 오징어를 구워서 구어체인가요? 아 참 Q 2번 질문 두 번째 설날 구정이 다가옵니다 동요 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지원자 붙이고 진행도 하시네요 동요 한 구절을 들어보겠습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까치와 같은 조류는 신체 구조상 앉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항상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앉을 날이 없는 까치의 설날은 매일매일이 되고 그럼 우리 우리 설날도 매일이래요가 맞는 표현이 아니죠 아니야 설날이 서 있는 날이라고 해석을 하셨네요 까치 까치는 다리 구조상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다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다 그럼 매일매일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방송이 되도록 댓글로 재능 기부해드리겠다 하지마 그리고 연말정산 때 필요하니 기부 부분 영세중 부탁드려요 안줘 자 PS 친구 구하고 마지막 PS가 훈훈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브나잉 이용구 클럽에서 친구가 생기실 것 같아요 댓글이 11개가 달려있네요 왔다갔다 하시면서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 형 기억나? 저번에 새해 소원 다들 하나씩 해보자고 한 거 기억이 안 나 별짓을 다 하는구나 청자분들이 또 청자분들이 새해 소원을 적었잖아 콜로검주님이 적어주셨네요 저의 새해 소원은 지구정복은 무리고 마사오님이 올해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저질 아니 고품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나잉 이용구와 완결될까지 니디니로서 즐겁게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제발 버스의 꽃 아니 부당한 공권력에 항의하는 예술 행위를 자제 부탁드립니다 병신년 한 해 또 얼마나 병신같은 나라고를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들 살아남아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아케마시대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고 해주셨네요 되게 훈훈한 얘기에요 그러게요 마사오님이 공권력에 항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술 행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사상을 전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기까진 또 아니지 호의호식을 하는 안 받아줄 것 같아 좌존심 상하는데 자 다음입니다 네 나인 니네가 아니지 n-i-n-e는 나인이지 숫자 9지 오 그치 영어 좀 된다니까 10은? 이런 10새끼 아 10 10 나도 사실 살짝 생각했다 저희 2016년 소원 나인님입니다 저의 2016년 소원은 올해 제 이름으로 된 앨범을 내는 것입니다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 못 냈는데 올해는 꼭 한번 내보고 싶네요 졸업 앨범 이런 건 아니겠죠? 제 이름으로 된 앨범 오박 하시는 분인가요? 근데 실력 모자라서 어쩌고 한 거 보니까 이게 CD 같은 거겠지 음악 앨범이겠지 그러게요 그리고 추가로 아브라인 이용구가 2016년에도 걱정 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아 섹스하고 싶다 아니 뭐야 이게? 등고 없이 등고 없이 아 섹스하고 싶다는 그러게요 마사오님도 항상 하고 싶어 하시긴 하던데 저의 다시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자 저의 2016년 소원은 올해 제 이름으로 된 앨범을 내는 거예요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 못 냈는데 올해는 꼭 한번 내보고 싶네요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브라인 이용구가 2016년에도 걱정 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소원입니다 아 섹스하고 싶다 세 번째 소원입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저는 멀쩡한 청취자들하고 같이 좀 방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얼마 전인가요? 또 마사오님과 또 형수님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뭐였지? 그때 이제 형수님이 되게 훌륭하신 백화점에서 업체는 밝힐 수 없지만 여기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사오님이 방송을 하는데 아 이 남자라면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애인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잠을 재우면 안 된다 너무 잠을 재우면은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된다 라고 방송을 했다고 제가 그때 형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형수님이 아이고 아이고 한 달에 한 번은 하나?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달에 한 번도 이제 너무 잠을 잘 재워주신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오님이 생각보다 조금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닌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로 실생활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전 지금까지 믿었는데 첫째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첫째 저는 제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그건 알죠 제가 둘째 제가 나이가 44입니다 이제 나이 밝히는 겁니까? 여기서 뜬금없이 밝히는 겁니까? 나이 4입니다 너무 뜬금없이 밝힌다 그냥 여기까지 아 그러면 청자들이 다 이해를 해주는 건가요? 그럼요 일배였나? 어디에서 누가 나한테 제보를 한 거야 내 소위 말한 안티들 있죠 내 욕하고 다니는 놈들 걔든 내가 숨만 쉬어도 싫어하잖아 그렇죠 사실 숨 쉬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숨 쉬는 소리는 아니에요 들어보면 쎅쎅거리잖아 이 새끼들 뭐라고 떠드는지 내가 알 바 아닌데 누가 제보를 해줬는데 그건 좀 상처가 되더라 내가 평소 악플이나 이런 거에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시하는데 그만한 상처가 되더라 내가 품번 어쩌고 맨날 떠들고 다니니까 맞어? 그게 슥인 선이? 거기에 상처를 받는다는 말은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 여러분은 지금 44살의 남성의 한을 듣고 계십니다 폭파하는 돌고래님 새해 소망 제 새해 소망은 다른 분들의 새해 소망이 모두 안 이루어지는 게 소망입니다 흔해요 내햇? 소망은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날짜가 바뀐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햇? 내햇은 이거 마성이 그거 아닙니까? 내! 내! 새해 소망은 이 정도로 보고요 우리가 또 가족 이름을 아직 안 정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가족 이름도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한번 들어보죠 즙지 않는 즉고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소원 여행지 가족 도전 이거 한 큐에 적어주셨네요 가족 이름 안 정했다고 하시니 다시 도전 아부나이 미용고에 출연하신 메구리상과 하카세마이상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돌고래님을 기념하여 하카세마이의 하, 메구리의 메, 죽도리의 도리 합쳐서 하메도리가족 하메도리가족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이상합니다 이거 참 검색해보시면 안될 것 같은데 여행지는 저도 콜로콤즈님과 마사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파란기와 마사오님의 의견? 내가 언제 청와대까지 그랬어요? 저번에 청와대에 점수 줬었어 아 그래? 다섯 편 가면 줬었어 오 많이 좋네 그러니까 자기 좀 다른 사람 얘기하시면 말하시라고 자기가 저도 자기가 말한 거는 기억을 해 알았어 너무 다 내뱉는다고 다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런다 알았어 응가도 하면 자기 거 아니지 내 거 내 똥 아니야? 소유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어 어쨌든 그리고 소원도 적어주셨네요 소원은 아부나이 뉴욕고에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거랑 리온상과 아오이츠카사상과 이시하라리나상이 출연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다 AV 배운가요? 그렇죠 PS 스토리 짜고 일본 기사 준비하시는 마사오 교육자님 일본어 교육 준비하시는 부편집장님 편집하시는 호요요 PD님 작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방송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얼마나 좋으니 훈훈하고 집지 않는 집고래님 봐봐 이렇게 댓글이란 걸 써야지 그러게요 막 오만가지 얘기하다가 아 섹스하고 싶다 이런 소리나 황 앉아있고 니들 소원은 다 안 이뤄지면 좋겠는 게 내 소원이다 막 이러고 있고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한 거죠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봐 참 댓글 있게 훈훈하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CCTV님입니다 야 이 변태들아 제목 봐라 제목은 억울어였습니다 아니 좀 정상적으로 살아 왜들 그래 제목은 억울어였습니다 13년도까지 딴지라디오 최고의 변태는 마사오님이었지만 이제 가업권에게 넘겨줬네요 나쁜 차벽 그냥 가족 이름 제보하고 갈게요 막사요 가족 아니면 막사 제끼는 가족 여행지는 교황청 지하 죽독님 시체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사오님이 호요연님을 괴롭히는 걸 듣는 게 왜 이리 좋을까요? 좀 더 괴롭혀주세요 그 날선 혓바닥으로 놀려주세요 이제는 그 타겟이 새롬이가 되겠네요 클럽은 이 정도만 읽고요 더 읽을 수는 없으니까 팟빵 한번 가볼까요? 이름 자체가 포스가 있네요 웅담 털린 불거움 박카카 닮은 AV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거 제가 품번호 알려드릴 수 있는데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옵니까? 바로 나와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이거 그쪽 바닥에서 화제가 됐어요 아 그래요? 머리 긴 아줌마 배우인데 거의 할머니에 가까운 중년 여성 배우인데 절대 존엄 최고 존엄 되게 닮았어 아 그래요? 좀 살찐 지금보다 좀 살찐 최고 존엄 근데 요새 우리 최고 존엄께서도 라면을 밤에 맨날 드시고 주무시는지 얼굴이 되게 띵띵 부어서 좀 있으면 터질 것 같잖아 통통해진 거죠 보기 좋게 어쨌든 얼굴이 터질 것 같잖아 근데 되게 그쪽 바닥에서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 배우 이름은 저도 알아내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배우 이름 알아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경춘선 폐지부지 이름들이 다 개성이 강하세요 맞짱! 고독한 미식가 보면 고로가 혼자 식당 가서 밥 먹고 있으면 묻지도 않았는데 옆에 아재들이 엄청 말을 많이 걸던데 예를 들어 이 집은 뭐가 맛있다는 등 이상한 농도 막 던지던데 일본 아재들은 원래 오지라퍼인지 그리고 일본 1인 식사 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던데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오지라퍼는 모르겠고요 아저씨들 우리말로 아재 개그라고 하죠 아까 말도 안 되는 문어채 가지고 아 예 그 분이 냉면 고양이입니다 그런 아재 개그들 일본 아재들도 해요 일본 부장님 개그 똑같아요 어디나 있죠 미국도 있고 일본도 그럼 어떻게 어쩔 수가 없나 봐 그거는 그러니까요 아저씨들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근데 이 일본 1인 식사 문화 우리랑 비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마포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사무실 빌딩이 많은 곳에 있는 식당들 있잖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좌석 형태가 따라든지 혼자 먹는 형태가 아니에요 최소한 4인 이상 테이블이에요 아 한국은? 네 그리고 한두 명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점심시간에 우르르 쏟아져 나오죠 그러게요 3, 3, 5, 5 4명 6명 이렇게 테이블을 나눠 앉더라도 때로도 몰려 다니죠 근데 일본에서 저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게요 일본에서는 샐러리맨들 그냥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바에서 혼자 덮밥집 혼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그러게요 특히 일본은 요즘에는 한국보다는 도시락도 많이 싸가지고 다니고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는 또 편의점에서 많이 때우기도 하는데 일본은 아시아 전 세계로 비교해봐도 그런데 개인주의가 되게 발달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면 깜짝 놀란 게 처음에는 일본이 집이 좁은 거예요 깜짝 놀라고 직사각형 집이 좁은 데서 한 번 놀라고 그런데 그 좁은 집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좁은 집인데 화장실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놀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 항상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화장실은 대딱 크게 만들어요 아마 일본에서 살거나 친구 집에 가보거나 보면 느끼실 텐데 개인이 있는 공간은 최대한 편하게 있자 이런 일본의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적 흐름 그런 기분들이 거기 녹아있는 거죠 그럴 때만이라도 자기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기분이 아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회사에서 한국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다 그러면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괜히 왕따 같고 네 일본에서는 안 그런가요? 일본은 거의 도시락 싸운 사람은 그냥 도시락 먹고 편의점 가는 사람들 가서 편의점 먹고 한국보다는 훨씬 눈치가 덜 보이죠 나는 딴소리인데 일본이 되게 특이하게 정문 문의 가정집 문 쪽 정면은 좀 좁고 뒤로 넓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잖아 그렇죠 근데 영국도 그렇대 얼마 전에 영국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냥 일반 가정들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좁고 위로 계단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문은 좁고 안에 들어가면 직사각형으로 위로 뻗어있어 근데 전체적인 위로 보면은 사각형일 거야 일본의 형들이 처음에 부산에 놀러왔을 땐가 보고 나서 부산에 산에 있는 아파트들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집들이 긴 직사각형의 아파트들이 산에 엄청 서있는데 우와 어떻게 집을 저런 식으로 짓냐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집을 저렇게 지어놓으면 지진 나면 다 무너진다 이거지 그렇지 근데 일본은 이제 형이 말한 대로 내부 구조는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사각형인데 그게 없으니까 한국은 진짜 뭔가 건물들이 무섭다고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경춘선 폐지부지님께 일본의 1인 식사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고 회사원들 샐러리맨들을 중심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자 아둑시니 아둑시니님 당구용어 딸따리 응? 당구용어 딸따리는 딸딸맛이의 소거인 것 같은데요 따블로 치는 거 왔다 갔다 이외 이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저번에 그거 했었잖아 당구용어 우리가 막 물어보는데 대답했었는데 딸따리라는 게 있었어 딸따리가 이건 뭐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었어 그래? 몰라 자 옥돌님 옥돌님의 크크크 진짜 을사오적 중에 안동권씨가 있네 뭐 어떡하라고 자 다음 구거쌤님이 남겨주셨네요 시즌2 15회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다음 방송은 1월 중순 말 사이에 올린다고 함 아 이거는 왜 방송 안 올라오냐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댓글로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자 모지란 수첩 왜 업데이 안되고 있을까요 아브라인 이용구 들으면서 혼자 키딱대고 조화를 하며 세상만사 잠깐 벗어나는 날이 엄청난데 지난 편들 다시 듣기로 일단 달래고 있습니다 아 이거에 대한 댓글이 구거쌤의 시즌15회까지 끝까지 다 들어보면 마지막 다음 방송은 1월 중순 말 사이에 올린다 이 대답이구나 거꾸로 순서를 올려놓으니까 내가 모르겠다 자 언니였던 여자 이번에 댓글로 읽어주셨던 닉네임 언니입니다 루신코 듣다가 깜놀했네요 소개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마사오님도 불쾌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아브라인 이용구를 시즌1부터 업해주시면 잽싸게 듣고 얼굴 빨개지도록 웃으며 좋아라 듣는 애청자입니다 그 배우분이 나오는 방송 다시 들어보려고요 혹시 제가 과하게 들었을 수도 있으니 그럼 혹시 불쾌해하셨다면 기분 풀어주세요 아브라인 이용구에서 참 보기 힘든 이 훈훈한 분위기는 뭐죠? 우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기억 못하면 어떡해 뭘 내가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데 저번에 그거 있었잖아 매구리님 한다고 그러니까 마사오님이 너무 성적 대상화하는 거 아니냐고 AV 배우를 내가? 그렇게 해서 말해주는 그분이라고 아 언니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기억 좀 해 아 맞다 맞다 나는 기억해 내일 까먹는 거 아니야? 누구랑 방송하는 줄 알고 있어? 꿈으라 내가 널 까먹겠네 아 매구리 출연 방송에서 내가 매구리를 너무 떽떽거리게 대하는 것 같아서 업계 AV 배우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다 뭐 떽떽거리는다기보다는 제 기억으로는 성적 대상화한다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마사오님이 그럼 AV 배우를 성적 대상화해서 종교화할까? 원래 종교화하는구나 종교화하고 있죠 마사오님은 그건 당연한 건데 아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어 아 기억나 기억나 아 그때 그분이 다시 남겨주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이런 게 좋잖아 얼마나 좋아 아니요 안 불쾌해요 알겠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3주 동안 많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아브라인 이용구 클럽이나 그 다음에 팟빵 댓글이나 트위터나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이렇게 뭐 얘기하고 이러면 또 오늘의 반성회가 풍성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댓글로 달고 저희들에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야 저희가 풍성해지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댓글을 조작하거나 저희는 국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범인은 이 안에 없다 같은 책도 10권씩 사서 9권씩 버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마존의 눈물 뭐 이런 거 그럼 9권은 나한테 버리면 돼 자 오늘의 반성회 결론 오늘도 반성할 게 없었구나 오늘은 그렇게 크게 없네요 정말 3주 동안 우린 반성할 게 없었구나 왜 방송을 안 했으니까 그러게요 방송을 안 하면 반성회를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괜찮은데 되게 좋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방송을 때려치자 이제 끝났지?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아쉽다 반성회를 한 번 하면은 방송이 끝나는 거 아니야 월요일에 올라가는 게 그게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지 이제 또 클럽도 독립해서 생기고 또 텔레그램 채널 아 또 까먹을 뻔했다 하이는 너는 안 돼 뭐 갑자기 내가 안 돼 나 봐봐 딱 기억하고 있잖아 우리 맨날 방송 들어가기 전에 메일 주소랑 댓글 어디에다 달아라 뭐 해라 소개한다 그래 놓고 또 까먹었잖아 내가 좀 하려고 그랬지 거짓말쟁이 하려고 그랬지 해봐 해봐 마지막에 그거 해봐 언제 저희 또 의견은 아부나이니온고 클럽이나 이런데 의견을 남기시기 부끄러운 분이나 광고 문의는 아부나이키즈골뱅이지메일닷컴으로 받고 있고요 영어로는 abunaikids골뱅이지메일닷컴 그 다음에 아부나이니온고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셔서 대충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부나이니온고 클럽이란 게 있거든요 여기는 가장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 텔레그램의 채널은 오 1337명이나 있다 지금 우리가 쏘는 것만 받을 수 있지 그렇죠 상방향이 안 되니까 딴지일보 내에 딴지 라디오에 들어오면 아부나이니온고 클럽이 따로 존재합니다 거기에 와서 많이 짓거려주시고 그럼 우리가 많이 소개해서 오늘의 반성회 뭐 이건 이런 짧은 짧은 댓글도 좋고 사연 있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개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가슴이 아프다 알고보니 그게 마사오였다 그게 알고보니 마사오였다 내 돈 갚아라 섹스하고 싶다 그건 아니지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오늘의 반성회 네 여기까지 에이 너무 짧아 내용이 부실해 해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요 왜 날로 먹어요 날로 먹는 것 같다 날로 먹는 것 같다 우리는 안 만들어 우리는 안 만드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야 너무 근데 들어봐 나는 사람으로서 체면은 있는데 형은 너무 천년덕스럽게 들어봐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니까 인사바봐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잖아 에이 사람아 잘 들어봐 월요일날 올려드리는 오늘의 반성회 견우 한 색깔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함께 이런 거 좋잖아 그러니까요 더불어 만들어 가자고 그러니까 더불어 아부다인 형 그래서 댓글이나 사연이나 오만가지 거리 낄 게 없어요 저희는 금치고도 없고 아무나 써도 돼요 막 지르세요 그래서 사연 방송 하나 나오겠지 뭐 뭐라도 하나 만들겠지 나오겠지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쓰신 거니까 그날 방송이 재미없었다 혹은 그날 방송이 부실했다 그건 다 니들 탓인 거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와 되게 책임감 없으니까 좋다 네 그래서 오늘의 반성회 이번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일 뵙지 아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내일 봐요 뭐 이런 거 다 바꿔야겠는데 니뽕이다 자 내일 하루요일에 니뽕이다 네 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금방 다시 만나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 둘 셋 잘 어색 다음 случа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